이번에는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. 이분 아직도 뭐 말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. 그렇지 그게 뭐 아이들 가르치면서 뭐 체벌이라든가 뭐 이런게 있는 거잖아. 학대 라든가 뭐 이런게 그런 걸로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거고 또 손흥민 이라는 우리 뭐 스타 중에 스타의 아버지니까 더더욱 암암니 넘어갈 게 이슈가 되어 있는 건데 그분의 운세대로 라면은 이게 좀 그냥 조용하게 무마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법이라는 군 잣대에서 벌금 이라도 물지 않을까 싶어 관제가 세게 치고 들어오는 거 맞으니까 그리고 너무 너무 울고진 양반 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예는 예체능을 한다는 것은 혼나기도 하고 체벌도 받고 욕도 먹고 막 그런게 예체능 인데 아마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 엄격하게 아마 뭐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의 운세대로 본다면은 쩍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면 어떻게 이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그분한테는 망신이기도 하겠지만 음 이 법이란 잣대에서 벌금 이라도 내게끔 아마 관제는 아마 있어 있어 보여 아 벌금은 낼 수 있단 관제가 세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형사 처벌이나 이런 건 받는 건 아니더라도 암튼 벌금 같은 거 관제가 두 개 세 개로 엮여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어떠한 부모가 자기 아이들이 아이의 체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소고발이 된 거잖아 근데 또 다른 아이 또 다른 아이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 한 몇 개가 더 나올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뭐 뭐 형사 처벌은 안 받더라도 벌금 형 이래도 분명히 받으실 것 같아 그냥 요번에 나온 그 아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아이 제2의 아이 제3 제4 까지 나올 것 같아 근데 적절하게 합의 보시는 게 나을 거야 뭐 일단 그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래도 이참에 한번 좀 세상에 이렇게 변했다 운동 이라는 것도 이제는 뭐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여서 만 되는게 아니라 좀 아이들한테도 유한 모습도 보이고 아이들이 쫓아오겠군요 그분이 갖고 있었던 이 운동을 하려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무조건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연습 많이 해도 뭐 이런 개념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똑같이 가져오면서 이제는 좀 부드럽게 이 경험을 아마 크게 배우시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좀 세상에서 소리나는 거를 갖다가 가급적 안 하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요번에 당신 스스로 살아온 인생 축구 인생에도 크게 변화를 갖지 않은가 싶어